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예예. 카카오 뱅크. 카카오 뱅크요? 예예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예. 3만원에 20%요. 3만원에 20%요? 예예. 이것도 자꾸 가격, 내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계속 떨어졌다 올라오고 떨어졌다 올라오고 그러실 것 같은데? 예예. 사신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? 사신지는 지금 한 달이 넘을 것 같은데. 떨어졌는데. 한 번에 더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카카오 그룹주하고 네이버나 이쪽 아직 수급이나 이런 매기가 빠지지 않았거든요. 떨어져도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더 사면 안 되고 비중도 20%인데 오히려 올라오면 비중은 10% 정도 줄이세요. 다 팔라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. 그러니까 내가 매수했는 가격에서요. 그렇죠? 내가 매수했는 가격에서 떨어졌어요. 그렇죠? 만약에 갑자기 방향성이 훅 떨어졌어요. 산 지 얼마 안 됐는데. 훅 떨어졌으면 뭔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에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약간 벗어났잖아요. 생각을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돌아왔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확률보다 낮아진 거니까 매수가에서 비중만 좀 줄여주고 내려가는 걸 내가 확인하니까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그 비중을 늘려주면 단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매도 이 가격 3만 원 와서 매도하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적은 비중으로 그 3만 원 이쪽 내려갔던 시세에서 실적으로 3만 원에서 만약에 목표가를 제가 3만 3천 원 정도 잡아드리면 13%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 회사 내 매수가 기준이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오는 기준에서 올라오면 30% 상승이에요. 바닥이 최근에 돌아 나온 데서. 그럼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렇잖아요? 그래서 그런 관점에 생각했을 때 매수가에서 줄이고 적은 비중이더라도 내가 수익을 챙겨가는 게 맞다. 그러니까 13%가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면 내 매수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내 목표 생각했던 게 밑에서 올라오면 매수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상황에서 13%의 내가 목표를 생각하는 부분이 본정으로 돌아온 거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비중을 매수가 올라오면 줄이시고요. 아래쪽 하단에서 지지력을 보이는 게 최근에 연말에 있었던 이 가격적인 하단은 지지력이 상당히 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약간 이 지역을 약간 벗어나더라도요. 큰 폭으로 연속성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돌아올라오면 저는 비중만 일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한 3만 3천 원대 정도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. 이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드리고 3만 3천 원대 효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대행하시길 바랍니다.